네 예비 고의를 위한 여름방학 학습법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지금 여름방학을 이제 맞이해서 선생님 퀘스트를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이라 조금 어색한 친구들도 있을까봐 소개를 드리면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서 통합사회만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만 가르치는 이하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은 항상 고등학생만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눈앞에 선생님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귀엽고 선생님 눈에는 병아리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고 있죠. 선생님도 중학교 3학년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병아리같이 이렇게 삐약삐약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고뇌와 그 다음에 고민과 여러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여러가지 지금 선생님의 손글씨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다니는 고민들을 이렇게 조금 적어 보았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생존할지, 내가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신, 그리고 이제 내가 수능과 모의고사는 어떻게 챙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생소하고 조금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잘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내용을 담아서 퀘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 퀘스트 잘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대로 생활에서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 맞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선생님의 중학교 이제 3학년 시절은 어땠냐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막 방황을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 막 누구를 막 이렇게 때리고 꼬집고 막 이런 학생은 아니었고요.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때 진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이 방황했던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원래 이제 좀 예체능 지망생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공부를 아예 놓았던 건 아닌데 선생님은 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한 호불호가 이제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은 정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학군지에서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민사고도 가고 외고도 6, 70명 가고 과고도 12명 가는 그런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학교 생활을 보냈는데 어떨 때는 좋아하는 과목은 전교에서 막 600명 중에서 6등도 하고 근데 어떤 과목은 막 50점 많고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만 좀 편향적으로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진로에 좀 명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이제 원래는 미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현재까지도 취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근데 선생님의 그런 성향을 살려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입시 미술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입시 미술을 겪는 과정 자체가 선생님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나의 탈출구가 다시 어떤 고통을 받는 어떤 통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미술을 이렇게 내가 기쁨에서 고통으로 바꾸고 싶진 않다. 내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취미의 영역으로 남겨둬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학하고자 했던 그런 고등학교의 방향도 바뀌게 되었고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선생님은 뭐 특목고나 기다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일반고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뭐 더해서 약간 중2병이 치료가 안 된 거죠. 인생은 무엇일까 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를 시작했던 것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때는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시작했던 것은 사실 조금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학벌이 있어야지 불편하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선생님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래도 좀 청소년다운 이유가 있었다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내가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벽에 직면하면 포기하고 뭐도 벽에 직면하면 포기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선생님의 인생이 뭔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무언가 좀 싫어도 참고 열정을 가지면서 살아봐야겠다. 그 방법이 나에게 공부라면 내가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을 했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끝나는 겨울방학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년 공부한 것 치고는 선생님이 빨리 대입에 있어서 성과를 거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정도, 2년 정도 더 빨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러한 계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선생님의 그때 시기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가 뒤에 내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의 꿈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다음을 얘기합시다 라고 했을 때 뭔가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구경수 하시고 통사 통과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았지만 우선은 이 중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제 청소년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마지막으로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0살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인 이제 개정 전의 나이로 16살 이제 만나이로는 15살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초등학생 때와 중학생 때 느끼는 감정이나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었고 또 어떠한 슬픔이나 고통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잘 추스리면서 살아왔구나. 한 번 또 돌아보시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내가 살면서 정말 많은 과목을 배우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웠던 사람이었나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한 거라도 좋아요. 아, 나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발표할 때 남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두고 웃기다고 해주면 그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아무도 없는 어떤 조용한 공간에서 그림을 그릴 때 조금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난 사회를 잘해, 난 과학, 수학을 잘해 이런 거를 떠올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이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공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는 말할 건데 먼저 이렇게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영역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잠시의 시간을 들여서 아, 나는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열정 있게 어떠한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조금 이렇게 매달려서 살아보고 싶다 라고 정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영재고라고 하는 좀 특수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먹는다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하고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를 조금 말씀드리면 뭐 외국과 같은 이렇게 특목고 그 다음에 자사고, 그 다음에 일반고 이렇게 공부의 영역에서 갈 수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메가스터디 캐스트를 찾아서 듣는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이라면 선생님은 진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외국,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에 간다고 이렇게 다 좋은 것일까? 라고 물었을 때 선생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유형별로 이렇게 고등학교별 장단점을 조금 비교해 드리고자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신을 따기, 이제 조금 어려운 학교, 난이도가 있는 학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가 있어 어느 학교가 더 우등하다, 열등하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단순히 내신을 따기 쉽고 어려운 학교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서울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구별로 다 지역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 학교가 어디 잘 보내기로 유명해, 서울대 잘 보내기로 유명해 이 학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목고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별로 이제 유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의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은 조금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이렇게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의도는 아니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를 진학할 때 1지망, 2지망을 써내게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학교를 썼다가 이 두 학교가 집과 거리가 멀어서 떨어졌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못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놓은 건 아니라서 그냥 이제 정말 서울의 경우에는 주소로 하여금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게 되는데 운이 좋지 않은 이제 13% 안에 들었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선생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 고등학교에 간 것이 선생님에게는 큰 복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생님은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하고 나서 이제 첫 학기에 이렇게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특성화고 출신도 아니었고 선생님 학교에서도 서울대 3, 4명 이렇게 다 진학을 했어요. 그렇게 나쁜 고등학교는 아니야. 근데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내신을 따기 조금 쉬웠던 학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 오히려 내가 이런 학교에 진학을 했다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런 기반 실력을 쌓은 아이들을 절대 이길 수가 없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러한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을 잘 딸 수가 있구나. 아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그러면 지금 이과를 지망을 했지만 그러면 여기는 과학 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이과 내신이 빡셀 테니 문과 내신을 뚫어서 문과 내신으로 쉽게 대학을 가자 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의 전략에 정확하게 먹혀드려서 선생님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졸업한 대학교를 수능 보기 전에 교과전형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는 되게 오히려 운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 내가 중학교 때부터 전교권이었고 나 이제 상위 고등학교 가서도 내가 적어도 10% 안에 들 자신이 있다. 특히 이제 외고나 자서고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고에 진학했다라고 하면 4% 안에 들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내신 딱히 어려운 학교에 가셔도 좋아요. 근데 아니야 나 아직 공부에 자신이 없고 난 수능 공부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난 공부에 조금 밑천이 없는 상태야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고등학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교과전형을 노리는 것도 이렇게 조금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지금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등학교에 어떤 정보를 알려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 지역에서 이러한 고등학교의 유형을 파악을 하시고 어느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선생님처럼 내가 원했던 선택지 중에서 내가 좀 그 고등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때에는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에는요. 공부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자리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는 습관부터 여러분들이 들이셔야 되더라고요. 선생님 경험담입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냐면 그냥 재밌어 보이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을 선생님이 4시간 동안 앉은 자리에서 읽는 연습부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방황을 할 때도 이제 책은 정말 많이 읽는 학생이었어요. 그 덕분에 선생님이 국어나 어떤 다른 과목의 영역에서 크게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우선은 자리에 앉아서 처음에는 2시간,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오래오래 앉아있는 연습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근데 또 열심히 살고 있던 친구들은 물론 공부하는 습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들여져 있는데 이걸 또 드릴 필요는 없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영상을 보는 한 이제 80%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부에 미천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대비하셔서 공부하는 습관 자리에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있는 습관부터 먼저 들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셔서 3년 동안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능 진도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쳐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보편적인 일반고에서는 이제 이제 진도를 어떻게 나가냐 정말 교과서의 진도 그대로 나가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정말 수학의 챕터 마지막을 오히려 수능 이후 기말고사에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학교, 일반고등학교 기준의 그런 진도에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안쪽에는 수능 공부를 무조건 다 맞춰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1, 고2 이제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시간 포함해서 이제 정말 필수적인 시간 이후에는 전부 다 공부를 생각하신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오래 앉아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 습관을 들인 후에 여러분들이 고입을 대비해서 기초과목을 다지셔야 합니다. 선생님은 통합사회 선생님이니 선생님 강좌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원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윗학년 이제 08년생 같은 경우에는 구경수를 먼저 이렇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라. 통사 통과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 다만 이과를 진학할 예정이라면 이제 무라생지 중에서 적어도 두 과목 정도는 좀 선행을 해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부터는 어떻게 되죠? 통사 통과가 문의과 구분 없이 수능 과목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경수와 이렇게 비교되는 이제 중요성을 가진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비 중3, 예비 중3이 아니죠.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이하나로 시작하기 화이트라고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운 강좌를 마련을 했는데 그 강좌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통합사회를 접근합니다. 사실 고1 선배들한테는 선생님이 약간 어려운 개념? 외워 해야지 고등학생 이전 어떻게? 약간 이렇게 탁 던져주는 편이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생인 것을 고려를 해서 좀 재밌고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준비한 강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단 선생님뿐만이 아니라요. 메가스터디에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하신 그런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통사, 통과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학년, 예비 고1이라는 그런 학년의 어떤 특수성에 맞춘 그런 이제 강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 과목별 선생님의 강좌들을 들어보시고 이제 맛보기 이런 거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시고 그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절대 그 과목에서 못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통합사회 과목만큼은 정말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키는 거를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다? 근데 100점이 안 나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비단 통사뿐만이 아니라 구경수 통사 통과 전부 다 이렇게 조금 예습하는 시간 이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정말 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양질의 독서가 이렇게 조금 요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이 중학교 3학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1 고2 가면 정말 내신 시험 준비하려 수능 준비하려 수행평가 하려 정말 아이들이 정말 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유로운 시기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양질의 도서를 최대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독서의 양과 질을 모두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분명 여러분들 대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중학교 이제 도서관에 있는 책부터 여러분들이 좀 영양가 있어 보이는 책들 위주로 좀 많이 많이 읽어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통합사회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부터 적용이 되는 이 하나로 시작하기 화이트라고 하는 선생님의 기본 개념 강좌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난이도는 낮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손잡고 기초로 이렇게 기초 통합사회로 이렇게 으쌰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강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하기를 잘 소화를 하셨다. 그러면 사실 통합사회 여러분부터 수능 과목이잖아요. 선행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하나로 개념 완성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개념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풀이 분류의 그런 문제들도 좀 다소 녹록지 않은 그런 문제들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 하고 가시면 확실히 통합사회 내신에서 경쟁력을 조금 갖추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사 좀 방학 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최대한 좀 이렇게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내신 공부하는 시간을 무슨 공부든 가리지 마시고 구경수, 사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할 수 있으시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수능 과목이 이미 정해졌잖아요. 통사 통과 이렇게 정해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구경수, 사과 전 과목 선행이 어느 정도 요구된다라고 선생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비정상적인 선행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적어도 한 학기 그리고 1년 정도의 공부는 미리 이렇게 훑어본다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수학은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노린다면 정말 더 심도 있게 좀 빨리 빨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조금 공부가 어려워서 통합사회 공부가 어려워서 조금 쉬운 시중 문제집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 강좌 중에서 완자 통합사회 개념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자 기출픽 통합사회 문제집을 이용한 또 문제풀이 해설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생님의 강좌 이거는 난이도가 이제 좀 중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상 이거는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 공부 잘해. 나 상 바로 들을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 아니야. 나는 너무 공부 못해. 나는 중하부터 들으면서 안정감 있게 쌓아갈래. 하셔도 좋고 어, 난 중을 들을 거야.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통합사회 강좌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선생님이 이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생님이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셔서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제 중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그동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되뇌어보면서 스스로 다독거려주는 그런 시간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가져주세요.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가져주시고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더 멀리 멀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나 기타, 뭐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뭐 그림, 음악,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쌓아가는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애정을 기반으로 해서 쌓아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선생님은 학교 제자들한테는 많이 안 그랬어요. 오글거리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소중한 존재이고 그걸 누구보다 스스로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생 친구들이니만큼 이렇게 다독다독 거려줬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다독다독 이제 거려줬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이제 다독다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하나로 시작하기 화이트나 기타 다른 과목의 다른 강좌들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올라갈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로 시작하기 화이트해서 뵙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셔서 정규 강좌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생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aqu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